그 다음에 무량위의 여기서부터 말을 점잖게 해야 되겠네 무량위의 신중심과 위라고 하는 것은 위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엄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엄은 뭐하고 서로 못난 사람은 위엄을 갖춘다고 갖추지만 못난 사람은 위엄이 아니라 남에게 위압적인 것이 바로 노여움이 되어버려 진심이 있잖아요 탐진지 할 때 진이 있잖아요 그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 넘어서 위엄이라고 하는 건 원각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위덕자재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위엄이 있는 덕이 있잖아요 그죠? 위라고 하는 것은 진노심에 아버지가 하를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위엄이 있어야지 고를 잘 내서는 안되는데 종종 아버지 자기가 없는 사람은 그 주체를 넘어가가지고 위엄을 뜨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를 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엄과 진노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원각경 부분들 다시 가져와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한 한량없는 위가 있어야 되고 수행한 사람은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낚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낚시 이렇게 할 때 위에 뜨는 걸 이렇게 낚시 찌라 하죠? 찌? 낚시 찌 같은 사람도 있고 낚시 바늘 같은 사람도 있고 보통 보편적으로 낚시를 얘기할 때 낚시 바늘하고 찌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낚시가 동동 뜨겠죠? 그렇죠? 그 봉돌이라고 하는 나비 하나 달려가 중심축이 있어야 되겠죠? 네? 중은 항상 그게 있어야 중심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함경이 없는 사람은 봉돌이 없는 사람이야 찌는 찌대로 그 밑에 낚시 바늘은 바늘대로 세상에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아무 영음이 없는 것이라 지 중심자리가 없는 것이라 그래 봉돌이 딱 써줘야 찌가 이렇게 서가 있다가 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지 하기 싫은데도 깨울러가지고 왕복사 해라 왕복사 하지도 않아요 하한경 이리 가라 하한경 이리 다 죽어버렸는지 조상 중에 걸 읽다 죽어버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글이 아닙니다 이건 글이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 올 길이 없어서 글로 와가 있으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 전기줄을 만지더라도 그냥 뒤에 발전기하고 붙어있는 전기줄을 만져버리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렇죠? 우리 내가 지금 의식을 판단하는데 내가 전기가 서로 신호 전달해요 신호 이렇게 전달할 때 1초에 초속 몇 메다? 100 메다 100 메다예요 딱 이러면 딱 보는 순간에 전체가 다 알아봐요 몸이 소름이 딱 끼쳐버린다니까 아는 것이 1초에 초속 100 메다로 가버려요 바람이 100 메다 불어버리면 굉장히 강풍이에요 강풍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자극신호가 딱 오면 딱 알아차리는 게 초속 100 메다라니까 초속 100 메다 이게 식수상행색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이 셀레비디오로 안 보면 안 보이는 거라 원효수님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그런데 식수상행색이 동시에 빵 하고 일어나는데 빵이 아니고 바바바방 해가지고 몇 번 일어나거든요 이게 1초 사이에 900번이 일어나 버렸는데 바바방 아무리 사진을 빨리 찍는다고 우리 영화를 빨리 본데도 한 프레임이 그거 24장이 딱 찍으면 1초에 초당 24장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HD 화면으로 보든지 좀 좋게 보려고 이래도 고화질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더 빨리 밀어내야 되는데 한 60프레임 정도면 굉장히 빠르다고 이것도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행각는 깜빡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깜빡거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대목 그런 건 너무 잘 모르는 얘기여서 미안합니다 최상광음 가장 수성한 빛으로 장음했다 가장 수성한 최상광이라든지 앞에 1위까지 쭉 나온 것들은 전부 환한 지혜가 있어야 이게 제대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덟 가지를 견뎌내야 된다 여덟 가지 바람이 뭐죠? 이, 새, 해, 예, 칭기, 고, 락 이 여덟 가지에 대해서 견뎌야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이 되면 혹 따라가고 내가 쫄딱 망해버리면 죽어버려서 그냥 밧줄 들고 저기 나무 언덕으로 올라가고 수면젓 사고 이렇게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가지고 입이 막 기잡아 이만큼 올라갔다가 남이 나를 헐 뜯으면 눈알이 티 나와가지고 자 묵어보려고 달게 들고 예? 와악 하고 달고 예민하잖아요 서로 묻고 답할 때도 딱딱 굳어가지고 옆에 가면 대회인다니까 대회, 사람이 의식이 대회가 있는 사람들 주로 강의들 때 이래가 있어요 꽉 막힌 사람들 이래가 있다니까 저 있잖아요 이래가 있다 그런 사람들 금방 지적하면 이랍니다 툭 편안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침 아침에 호숫가에서 자고 일어난 깨끗한 맑은 것처럼 아주 산중에서 그냥 밝은 달을 보면서 소유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우쭤볼 길이라고 이러면 가만히 그 다음에 칭기, 고락, 괴롭든지 즐겁든지 이런 건 상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전부 다 업식이 너무 편차가 많아서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그냥 여기 이제 우리의 그런 장황한 이런 환경 얘기만 하고 이제 끝냅니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각자 문제고 그 다음에 정강, 향, 운 이래 보세요 청정한 삐치는 모르겠다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 그걸 이세혜의 칭기, 고락으로부터 남의 칭찬과 헐떠듬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변하면 지혜가 변하면 뭐가 돼요? 그렇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자비하다고 무자비해 그러니까 자비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향운 향기로운 구름이다 향기로운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겠어요? 향기로운 법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름이다, 삐치다 이런 건 하나 비유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을이 분석적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지혜다, 자비다 정말 본지 풍광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본지 풍광이다 본래의 바람과 본래의 빛이다 마음심지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수호, 섭지, 신중, 신가 수호 어떻게든지 이 정법을 귀한 줄 아니까 귀한 줄 아니까 잘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설악산 가서 누가 주는 염주가 있었는데 너무 귀한 염주였는데 너무 비싼 거였는데 돈으로 따져야지 내 월급을 매 월급이라 하지 뭐 보시고 1년 다 틀어야 그 염주 하나 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하나 얻었는데 환경만 읽으면 그 염주가 생겨지더라고 그런데 그걸 설악산에서 이자 못 붙는 거라 차에서 차도 없고 설악산 가서 내놔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짐도 없는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오늘 세상에 강주에서 누가 갖다 준 경호과 통크 그 안에 있더라고 어떤 스님이 세상에 그 봉다리를 갖다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담아 그 밑에 그런 차에 갖다 꼬이 모셔놓고 차에서 안 내놓을 거야 끼지도 않을 거야 달라 이 말이라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오소 내가 돈을 안 쓴다 하더라도 그 돈이 없는 거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안 쓰는 게 쓰는 줄 모르지 어제 아래 이제 부활절이 됐어요 그죠 부활절이 어제인가요 아래인가 어저께요 그리고 어떤 과일 파는 처사가 절에 와서 부활절 달걀을 하루 전에 막 주기로 했어요 내가 뭐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부활절이라면서 저기 이게 다 삶은 달걀을 주면 어쩌냐고 그거 저기 부활절에 병아리 깨지는 걸 해야 부활절이지 그거는 부활절이고 불교 환경을 지금 읽고 있다는데 헛 읽었구만 선생님 그게 뭔 말입니까 죽었다가 삶아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병아리가 나야 진짜 부활절이지 그 자세히 놔둬봐 부활된다 삶은 달걀이 부활해야지 맞다 이제는 막 먹으려고 다닐 환경을 읽으면 그런 재미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은 걸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건 없잖아요 그죠 좋게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 사람 제대로 줬구만 삶은 달걀을 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살아나면 사는 게 뭐 부활이냐 죽은 사람이 살아야 된다 삶은 달걀이 부활이냐 그래서 인생의 삶은 뭐다 삶은 달걀이다 나무 종결해가지고 그렇게 절에 온다고 해서 비판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죠 좋게 해석하면 좋잖아요 얘기 듣고 보면 삶은 달걀 줘야 되겠어요 생달걀 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부활을 줘야 되겠어요 생달걀을 주면 그때는 부활절이 아니고 부하절이라 수호 섭지 수호 섭지 수호 섭지 이게 이제 수행의 개행으로 가는 앞에 개행에서 완전히 익혀진 거 아니에요 수호 섭지 저 위에서 개행 이전에 신중신에서 개행을 우리는 수호 섭지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수호 섭지 수호하고 섭지한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무루학을 뭐라 하죠 개정해라 하잖아요 그죠 개유를 뭐라 합니까 섭지 섭심 마음을 이렇게 거두어 잡아서 간추려가지고 왜 나락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렇게 막 베어놨다가 단을 탁탁탁 이렇게 한 단어씩 묶어놓으면 이렇게 체계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착착착착착 마음을 이렇게 천지사방 산란스럽게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 마음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대로 갖추는 것을 뭐라 하죠 섭심 위계라 마음을 간추려가지고 섭지 해서 뭐라 합니까 개율로 삼고 그 개율로 인해서 섭심 인계 생정이라 그 개율로 인해서 선정이 도단하고 선정을 인해서 지혜가 도단하고 인정바래라 그러죠 자 수호 섭지 신중순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율로 단디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다 이거야 보현 섭지 남들한테 암암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수의 동참해가지고 거기서 섭지한다 보현 섭지 지 혼자 꽉꽉 숨어가지고 문문관에 들어가면 만약에 오늘 백담사 가서 이렇게 가니까 와우 문문관이라 싶어서 문 없는가 싶어서 막 쳐다봤거든 보니까 대문이 얼마 큰지 모르더라 문이 너무 많더라 문이 너무 많아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문문관은 정말 이제 문문관이 너무 많아졌지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문관은 가서는 죽어보는 게 정상적이죠 죽어보는 게 안 나와야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문문관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부동 강명 신중신이라 원효수님은 부동을 이렇게 해석해놓은 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 부동 강명은 뭐 이렇게 햇빛이 쏟아질 때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튼다 하다도 햇빛이 쓸리는 법이 없겠죠 그죠 얘기인 적서는 뭔 말이냐 우리 마음의 지혜가 제대로 돋아났다 하면 세상의 이익이라든지 세상의 손해라든지 괴롭고 즐겁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것이 아무리 새참 새파가 몰아치고 우리가 치더라도 어때요 빛은 햇빛은 흔들림이 지금 저렇게 햇빛이 쏟아지는데 옆에 바람이 아무리 지나가도 햇빛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런데 원효수님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빼버리고 그림자를 빼버리면 빛과 그림자를 두 개를 다 빼버리고 중간에 남는 것은 뭐냐 본래 무일물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다 지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구례 부동 명의불 있잖아요 중생도 부처도 없는 이런 상태를 부동이라고 한다 원효수님은 그 해석을 보는 순간 딱 꿀앉을 수밖에 없어요 꿀앉을 수밖에 참 고마운 분들이라 그분들이 그렇게 안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가 알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 제주에 테레비 만들어서 테레비 보려면 금성인 테레비 한 번도 못 본다 남들이 그거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주니까 테레비 보는 거지 그렇죠 숱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보살이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냥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끝났다 신중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아름답게 세상을 위해서 해양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될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신중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옛적에 큰 서원을 성취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성겼습니다 제1번 정희경계 신중신의 아까 학예장음 거긴가 보네 그죠 정희경계 정희 청정하고 기쁜 경계 희는 무슨 희자입니까 희열 법희 선열 열반경이 그러났죠 수행자는 밥을 몸은 곡식을 먹고 살더라도 정신은 뭘 먹고 산다 법희 선열식이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수행자는 두 가지의 음식을 먹고 산다 법희식 선열식이다 아흑 수미 진 급전에 내 기억하니 수미산 미진수 급전에 내 기억하니 이게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50년 60년 살아온 세월만 돌아보더라도 참 이게 기적같은 일인데 미진수 급전을 한번 돌아보면은 이걸 우리가 내하고 이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신기한 일이라 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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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강이 출형세의 신을 묘강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그때 묘강 부처님의 세존이 그 여래의 처소에서 세존이 어피 여래소 어 뭐뭐에 전치사죠 뭐뭐에 저 여래의 처소에서 발심하여 누구에게 일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도다 내 기억하니 수미산 미진수 급전에 묘강 부처님 이 세상에 출현할 때 세존께서 그 여래의 처소에서 발심하여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지금 여기 나오는 세존 묘원품의 신중들의 찬탄이든 여 찬탄이든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찬탄하고 또 뭘 또 찬탄합니까 자기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오도송들입니다 전부다 세존 묘원품이 하나만 써놨잖아요 그렇죠 전부 오도송들이 쭉 오도송이 제일 많은 책이 하음경입니다 세존 묘원품 전부 오도송으로 다 덮여가 있고 믿음에 대한 괴송은 하음경 14번째 현수품의 통째로 일곱자 현수품 한품 전체를 일곱자로 괴송으로 지문한 거죠 해설 신중신은 옛적의 대원을 성취하고 부처님께 부절연히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신중신은 좁은 뜻으로는 몸이 여러 개 있는 중성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넓은 뜻으로 본다면 우리 본심 속에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집트 사막이 그래 많은 저 모래알이 그 이집트에 있는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해운대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있을까요 못 퍼낼까요 퍼냅니다 팔공산에 나무 이파리를 다 붙일까요 못 붙일까요 붙입니다 붙입니다 그거 해놨죠 내 기억하니 수미산 미진수 급전에 그죠 이게 불교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쪽박이 마탄거 하나 들고 가서 해운대 앞바다 가서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다 퍼내 한 잔 퍼내다 보면 누가 여의주로 갖다 준다 누가 용왕이 내 솜 살려달라고 금생에 못 퍼면 또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못 퍼면 또 다음 생에 그래서 우리 예불할 때마다 뭐 합니까 원화 세세 생생처 해운대 앞바다 물퍼리 태평양에 물을 갖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산 같은 업장과 바다 같은 업장을 내 이 작은 육신으로 속을 닦지 마땅 속의 머리로 어쨌든 간에 발부둥 치면서 나를 대자 대비심으로 몰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 팔공산에 나무 이파리 연등 비벼가지고 온 팔공산에 다 갖다 붙이는 게 빠르지 내 업장 놓치는 게 빠르겠어요 업장 놓쳐가지고 붙여는 되려고 거짓말 사살해가면서 세상에 이런 아무것도 아니냐 그리고 옛날 생들은 천길 만길 또 걸어가 버린다니까 이번에 7월 달에 오대산 가지만 청량국사가 이 하원경을 마지막에 뜻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102세까지 사셨잖아요 시안 장안에서 오대산까지 말리길을 걸어가신 게 말리길을 눈물이 확 쏟아질래요 그 노인은 말리길을 걸어가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와 같은 해설을 남겨놓은 거라 하원경을 즐거워 말리길을 걸어갔다니까 말리길을 천리도 아니고 말리를 이야 신발이나 있었겠나 그런 양반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어떻게 불법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역대전등제대조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글을 남겨줬어요 남겨줬는데 이거 뭐 전부 돈이면 책은 줄 알고 돈으로 돈수로 돈으로 깨닫고 돈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싹 변해버렸다니까 조계정 종지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아니고 임전무태 결사항정으로 바뀌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끼리라도 이 말서에 왕복서에 그거 있죠 다행스럽다 부처님이 계실 때도 이 찬란한 법이 오히려 숨겨져가 있었는데 그죠? 상익청연을 행제라 행제 만났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말법시대에 대해 정법시대에도 그렇게 숨겨져가 이 말법시대 상계시대에도 그죠? 상법 말법시대에도 어떻게 함경을 만났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삼억가는 그래 부처님을 직접 친견하고 법문도 듣고 삼억은 부처님을 오셨다는 말씀만 듣고 듣지도 못하고 삼억가는 부처님이 오셨는지 법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계정까지 이까지 와서 함종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함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은 또 모르고 죽는 중도 있다니까 이따는 소리만 들었지 대방강불 하안경만 봤지 하안경 마갈제국 알았냐 벗버리장에서 그 얘기 대목을 그죠? 한 구절 또 보도 듣도 못하고 죽어뿐다니까 그러고 지 깨어났던 소리는 죽어도 안 하고 아 그 복잡한 하안경 너무 많아 양이 많아 못 보겠다 이게 뭐 많노? 진짜 쓰려면 이 하안경이 몇 배 분량이 안 되겠어요 그죠?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80건으로도 부족해 어릴 때는 나 이게 책이 많다고 생각했지 요즘 생각하니까 책이 작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가만히 보니까 근기가 좀 작을 때는 그게 애가 볼 때는 조금만 1kg 되는 물통도 무거워 보여요 그죠? 그리고 한 10kg짜리 물통 갖다 놓으면 아우 내가 이거 5살짜리 이거 내 위에 들고 가는 이렇게 버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성에서 이제 권력이 좋은 한 20대 청년쯤 되면 10kg짜리 갖다 놓으면 어때요? 이거 하나 뿐인겨? 몇 개 더 한 연한 개 한번 얹어봐라 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안경도 오래오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낌이 어떻게 됐냐 하면 80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 한두 분 참석하신 분들 우리 신도들은 한 번 읽은 두 번 읽고 중국 대만에서는 100번 읽으면 크리스탈 부처님 주고 저는 한 번 읽으면 치명염주 하나 주고 두 번 읽으면 은으로 이루어오게 되는 책갈피 하나 주고 한 30만 원짜리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난 다 썼는데 스님이 뭐 주는 거 없는 게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거라 아니 왕복서 다 외워봐봐서 희한한 일이 있어진다니까 스님들한테 분명히 있어져요 그런데 장담합니다 왕복서만 다 외워도 실질적으로 돈오돈수가 돼 돈이 생겨서 희한하다 나 그 신기한 걸 느꼈는데 왜 쟤는 자꾸 신도님들한테 다 읽으라고 하냐면 다 읽고 나서 자기가 감동스러우니까 기밀보유를 늘 가져오시는 거야 그럼 누가 이익 봐요? 돈은 내가 가지고 경제는 당신들이 읽고 희한하고 사경을 다 제가 어른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경을 다 읽었다고 해양했다고 스님 봉투에 작게 많게 돈이 왔다 갔다 왔다고 참 신기합니다 내인들도 그래 사경했다고 자기가 좋았다 마음이 흡족하니까 어른 선생님 약값 하시라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러나져버리겠다 자연스럽게 안 읽는 놈 절대 안 가져온다 모든 수행의 기본은 뭐다? 잘 보시오 어른 선생님은 법보시라 하지만 나는 재보시라고 딱 주장하면서 재보시 무물이면 무성이라 물질이 없으면 성의가 없는 거지 아니 뭐 복사 한 장기라도 남겨드려야 되고 책 한 권에도 나눠드려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해지니? 마음에도 나눠드려야 되고 우는 얼굴에 나눠드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 신중신을 쭉 끝내고 크게 마음의 자율로 보세요 아까는 법을 해석했어요 이 마음의 뜻은 또 세 꼭지를 이렇게 나눠버리죠 마음의 본체, 마음의 모양, 마음의 작용 그렇죠? 채용이 불이라 두리가 아니라 채라고 하는 것은 이판이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판이에요 이 사판의 모양이 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앞에서 안에서 법성이 밀어내는 힘이 상대라 이게 그러한 성질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예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에 강원, 빛의 그는, 빛의 뿌리가 저기 있다 지금 여기 천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빛의 뿌리요 빛의 뿌리가 이렇게 오면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빛이 여기 등이 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작용의 화신불이라 화신, 응신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응하신 응하신인데 여기인데 이 중간에서 이게 뭐가 꽉 차가 있겠어요? 빛이 꽉 차가야 돼요 화신을 갖다 대기만 되면 큰 놈 갖다 대면 크게 나타나고 작게 갖다 대면 작게 나타나고 달이 떴는데 이걸 갖다 대면 작게 나타나고 그렇죠? 큰 대하를 갖다 대면 그만큼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신 충만, 어벗개, 수현부감, 미부주, 보현일체, 중생전 다 나타난다 중생이란 중생이 다 나타난다 지가 눈 감고 있으면 못 볼 뿐이다 어디 있는겨? 매일 꿈꾸고 매일 숨쉬고 매일 물 마시고 야야 포불면이라 잘 때마다 데리고 자고 이 부처를 조조 한 공기라 아침마다 늘 같이 일어나고 부처님 가신 곳이 도대체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니라 말하는 이 자리니라 그렇죠?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분명히 들었다 영역하잖냐고 시청명, 영역, 야가, 해덕, 돈정, 법신이라 저 법신을 보호신이 화신이 됐어요? 체는 뭐죠? 법신이고 중간에 이렇게 꽉 차있는 것은 보호신이고 수행이 되면 보호신을 본다는 거예요 십지보살 이상은 십지보살을 법신보살이라 하거든 법신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마음이 거칠고 이런 사람들은 뭘 보게 돼가 있어요? 응화신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림자 변형된, 왜곡된 것만 보는 거지 생밀가루의 그런 씨알의 근원을 보는 것은 수행이 고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밀가루가 변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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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서 카스테라가 되고 수제배가 되고 칼국수가 되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개떡이 되든지 소떡이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전부 뭐다?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거친 걸 보고 쌈 낀 걸 보고 뽑힌 걸 보고 그렇게 본다 예? 그전에는 살아있는 생생한 거 활발발한 걸 보는 것은 법신이에요 법신 용대라고 하는데 작용이 강대하기 때문에 무변하기 때문에 강대, 무변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용대라고 하고 본체가 이 마음의 일심의 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체대라고 하고 일심의 모양이 항아사와 같기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대, 하대, 수대, 풍대를 하잖아요 지수, 하풍 넝경은 지수, 하풍, 공견식 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넝경은 칠대 보통은 사대 사대는 하대도 불도 끝없이 많고 수도 끝없이 많고 풍대도 끝없이 많고 지대도 끝없이 넓기 때문에 뭐랍니까? 지수, 하풍대라고 하잖아요 대 최대, 상대, 용대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무한강대 무량, 무변을 대라고 한다 지금 그중에서 마음의 뜻을 살펴보건대 마음의 본체가 있고 마음의 모양이 있고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마음의 작용을 우리는 여기서는 족행신이라고 하고 이 족행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당연히 어디에 태어나겠어요? 장량, 성태라 우리 장량한다 기른다 성장시키고 기른다 무엇을? 성태 부처님의 태 부처님의 종자를 길러낸다 여래 가문에 태어나니까 생기주라 스스로가 기한 곳에 태어난다 생기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기주 자, 읽어보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십주 수행을 할 때는 지금 십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십주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겁니다 십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치를 하나하나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럼 십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가치를 장엄하는 겁니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크림 케이크 만들어놨다는 정도에 거치는 게 아니고 뭐하죠? 디크레이션을 합니다 꽃 문양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촛불도 꽂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양을 했잖아요 그것이 해양입니다 해양 그게 가변적으로 상사 발심 꿈속의 발심 해양 발심하고 신성치 발심을 상사 발심하는데 그렇게 되고 진짜 발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간소해지고 흑백에 이렇게 인테리어 대가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되죠 단순하고 간소하고 번잡지 않고 아주 찬물 한 그릇에 맛을 제대로 느끼고 그전에는 이제 온갖 이게 몇 년 묵은 포도주다 이게 무슨 레몬 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서 하는 것이 시평품이라고 하면 공작색 같다고 하면 학과 같이 깨끗하게 그냥 기관송정 학두홍 단순한 하얀색 하나로도 까만 선 하나로도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눈빛 하나로도 거름거리 하나로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십지보살의 정발심이라고 정발심 그때부터는 고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경씨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조금 쉬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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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